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 제주반도체 한번 볼게요 자 오늘 23,350원 위치하면서 마이너스 1.89% 정도가 좀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크게 저는 동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이 제주반도체 어쨌든 AI 반도체라는 재료가 아직까지 소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는 뭐다 수급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해소가 안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가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일정 기간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분명히 AI 반도체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전망과 모멘텀을 따졌을 때는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전망과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이전에 S24에서 갤러시를 출시를 했을 때 사전이야기 어땠습니까 역대급이었다고 하잖아 역대급이었다고 역대급이었는데 그 다음에 S25, S26 출시 안 합니까 매년 나오잖아요 매년 스마트폰이라는 게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매년 나오는 만큼 앞으로도 AI 반도체라는 전망과 모멘텀은 앞으로 20년 이상 갈 수 있는 모멘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당 구간에서 발생되는 변동폭에 있어서 절대 동의할 필요 없이 앞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우리가 지금 이 상당 구간에서 발생되는 변동폭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매매 4, 9, 8, 9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조건적인 장기부를 한다고 해서 돈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매도를 해야 그때 비로소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당 구간에서 발생되는 변동폭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지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맨 마지막 부분에 히든 종목 하나 오픈되니까요 미리 힌트를 좀 드리자면 내일 10초가부터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내일 10초까지 잡으셔가지고 한 15%에서 18% 정도 바로 이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궁금하시면 그냥 관심 종목에 등록만이라도 해두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제재반도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 제재반도체 이전에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주도주는 쉽게 죽지가 않습니다 뭐 금양도 아시잖아요 금양 아시죠? 쉽게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AI 반도체라는 이러한 모멘텀과 전망을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뭐 자사주 매각 뭐 적자실적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내용들 우리가 외인에 대한 수급을 한번 볼까요? 외인에 대한 수급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뭐 JP모건, 모건 스텔리, 메릴린치, 골드만사스 전부 다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애들이 적자실적도 모르고 자사주 매각을 모르겠습니까? 전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은 굉장히 원활하게 수급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AI 반도체에 대한 전망과 모멘텀을 믿지 못하고 제주 반도체를 매도하는 주체는 누구나 지금 이 개인들이다 이 개인들이 어때요?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 기대감과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 차트의 변동폭이 발생된다고 그랬죠 그죠?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우려감으로 빠진다 그런데 지금의 AI 반도체, 제주 반도체 어떠한 악재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서 지속적인 낙복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낙복 흐름이 제한되는 자리는 어디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원형 패턴을 그리면서 2차적인 상승 파동을 만드는 상승 국면의 초기 자리는 어디인지 우리가 매매를 이어 나가면 된다고요 매매를 이어 나가면 그냥 제주 반도체 좋아? 안 좋아? 좋대? 좋으면 사야지 이런 식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던져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전에 제가 제주 반도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12,500원에 매수하라고 그랬죠 12,500원 지금이 12,500원이라는 타점이 왜 나왔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차트를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중심선을 한번 딱 그어봤을 때 여기에서 어떻게 놀고 있습니까? 지금 차트가 중심선의 상당 구간에서 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깃발 형태로 차트가 그려지게 되면 깃발 형태로 차트가 그려졌을 때는 다시 한번 2차적인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패턴을 보이고 있을 때 전부 다 매수를 해야 된다 얼마에서? 12,500원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전부 다 매수가 안내 도와드렸고요 제주 반도체 이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LPDD4 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했고 최대 수위는 제주 반도체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외인과 기관도 저점에서 매집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매집을 하자라고 지금 12월 21일 날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 제주 반도체 저도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제가 던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오픈해드리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들 전부 다 상단에 나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전부 다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주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쉽게 말해서 제가 메스터점 잡아 드렸던 분들 지금 이 시점에 갖다 던져도 80% 수익 나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홀딩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첫 번째로 구조자 여러분들이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인데 제가 중요한 건 지금 이 제주 반도체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치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일부러 매도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중간에 나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저는 지금 이 제주 반도체를 봤을 때 앞으로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도 당장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지금 우상향 한다는 방향성을 정해놓고 지금 이 상당 구간에서 발생되는 변동폭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전부 다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제주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4년 상반기 이벤트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반기 1억 투자금 만들기 이벤트 한번 진행할 겁니다 자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할 거고요 입장에는 300분까지만 그대로 진행합니다 자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빠르게 들어오셔가지고 자 상반기라고 했어요 상반기면 뭐겠습니까 하반기에는 시즌2 할 겁니다 시즌2 할 건데 지금 들어오시는 300분 모두 상반기 들어왔다가 그대로 하반기까지 그대로 갑니다 시즌2 때는 입장에는 안 받을 거니까 지금 웬만하면 선착순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무상으로 진행하는 만큼 금전 요구 없이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관망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초자금 300만원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지금 이전에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10만원에서 100만원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비중 조절 가능하게끔 전부 다 포토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그널 공유는 무조건 문자랑 카카오톡 그리고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딱 할 겁니다 그래서 문자 가능하신 분 카카오톡 텔레그램 가능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남겨주시거나 제주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자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000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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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